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위기의 항공사입니다. 지금 이스탄공뿐 아니라 LCC 업계 전반적으로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,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신생항공사죠. 에어로케이에 운항 증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항공사가 어려워진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, 경제계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 출범위에 항공사를 신설을 무려 3개나 해줬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 LCC 항공이 무려 지금 9개 됐습니다. 이것은 세계 1등이에요. 미국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인구 대비로 볼 때 1등이고요. 중국은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와중에 LCC에서도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가 이스탄공이지 않습니까?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이스탄공 이상직 의원을 향해서 정조준을 했습니다. 악덕기업주다. 악덕기업주에게 금메달을 따라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.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하라. 이러면서 특히 지금 세간에서는 이상직 의원은 돈이 없다. 나는 물러줄 돈이 없다.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고 또 미수금이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이혼을 하고 그 부인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지난 선거 때 나타나서 옆에서 계속 도와줬다. 이게 위장의 의원이다. 돈은 다 부인 쪽으로 빼돌렸을 것이다. 특히 이스탄공의 최대 주주가 이원준 씨라고 이상직 의원의 아들인데요. 저분은 지금 16살에 이스탄공의 온화가 된 이원준 씨라는 분인데 골프 선수예요. 학생 골프 선수입니다.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재산 분산일까 철저히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래픽에 나오지만 저가 항공사는 노무현 정부 때 대대적으로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또 추가했는데요. 지방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였어요. 선의의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지방에 지금 부담을 죽은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거든요.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도 인수협상이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항공사 신세를 저렇게 많이 해주면 굳이 인수 안 해도 정부로 다 하나 얻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국토부의 항공정책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. 난리완 프로젝트, 빌게이츠의 충고, 사라진 5만 원권, 스가노믹스, 위기의 항공사까지 알아봤습니다.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